와! 대박! 아 이거 맛있다. 그럼 가시까지 같이 씹어먹으세요. 굉장히 고소하고 버릴 게 없다 이거. 독자! 독자보다 맛있다. 야 이거 흰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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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흰제도. 흰제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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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못먹어. 응, 나도 흰제도 못먹어. 아 근데 그 맛이 있대니까 맛이. 그쵸? 약간 흰 맛 나. 아 고소해. 새우가 잡아서 더 고소해. 새우. 근데 약간 식감이나 이런 게 윗물고기 같지 않고 바다 고기 같아요. 딱 노가리에요, 노가리. 이거 우리가 말려서 먹은 것도 아닌데. 진짜? 어 살이 탄력 있네. 아 뼈가 진짜 고소해. 뼈까지 씹어먹으니까. 우리 생맥 먹을 사람. 나, 나 500. 나도. 나 그냥 피처로. 우리 생맥 500. 눕을게요. 누르는 거 있잖아, 누르는 거. 응. 에이, 왜 이렇게 안 와서. 나 미쳐먹고 있어. 하하하하하하. 감독이 빼서. 구워 먹음대. 뜨거워졌지, 다시? 아 이거 부셔 좋다 근데 모양은 거의 진짜 홍합뿐다 아 이거 진짜 홍합뿐다 아 이거 진짜 홍합뿐다 상선보다 더 나은데? 아 진짜요? 쫄깃함이 아 쫄깃함이 쫄깃함으로 떨어졌어 뜨거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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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 어때? 먹을만해 그냥 이렇게 먹으니까 맛이 있는 편은 아니지만 만약에 이제 요리로써 양념을 한다거나 전혀 손수없는 재료야 하면은 재료로써는 되게 좋을 것 같아 이거 지금 우리가 그냥 먹어서 초장이나 이렇게 딱 뜨거워 솔직히 배 채우려고 먹는 거지 맛없어 이거는 맛없어 이거 아 나도 먹고 이렇게 배고픈데도 어? 이거 안 나왔지 아무래도 아직 그지? 뭐가 좀 씹어서 됐으면 좋겠다 너무 질기고요 고무가 됐어요 센 고무 비려 못 먹어 이게 아무리 배가 고파도 진짜 못 먹을 거야 아 물론 이제 배가 고프니까 여기가 먹는 거야 여기 있지 확실히 씹으면 씹을수록 비리다 아니 이거 언제 목으로 넘겨야 될지 모르겠어 계속 씹혀 약간 모드 씹혀 여기는 여기 살 쪽으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통합은 솔직히 못 먹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했죠 아 내가 아직 덜 굶었구나 난 아직 더 굶어야 되는구나 하여튼 내일은 작은 것들 말고 큰 거 하나 잡고 두 개도 아니고 세 개도 아니고 딱 하나 큰 생선 아 잘하는데 아이고 피곤하다 수고하셨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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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야 돼 자야 돼 자야 돼 이렇게 탕카니카의 첫날이 저물어 가는데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? 후와